금강원 금융조사팀 최상천입니다 지금 노덕기씨 정보가 유출되서요 조회 결과 3천만원까지 대출은 가능하신데 이게 바로 10억짜리에요 10억짜리 500받거든요 원래?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다 돈 쉐리 박아라 일단 거기 계좌에 있는 돈 다 현금으로 빼서요 사기요? 다 지네 왜냐구요? 아니 사람들의 욕망이 다 돈이거든요 끝까지 사기쳐서 반드시 징수한다 38사기동대